오늘은 자연건조한 곤드레나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장된 것은 식당으로 발송될 곤드레나물인데요. 한식당, 산채나물밥, 그리고 곤드레나물 전문 식당 등에서 주문하시는 산채나물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바삭바삭하게 마른 상태로 발송을 해드리는 산나물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긴 종이상자에는 식당으로 갈 곤드레나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량은 4kg입니다. 곤드레나물은 본래의 향과 그 맛이 제대로 나야만 그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손질 준비를 하고 곤드레나물 밥을 하시면 정말 풍미가 좋은 곤드레밥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곤드레나물도 묻혀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곤드레나물 종이상자 안에는 손질하는 방법이 메모된 종이가 담겨지는데 한번 열어보시고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손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식당으로 발송하기 전에 곤드레나물 상자 안에 이미지를 영상으로 소개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치통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옥수수 속대를 22.5kg, 실종량 20kg가 담겨진 종이상자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0kg가 담겨진 종이상자는 큽니다. 그래서 택배 화물 비용이 운임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도 7,000원이고 대용량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착불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질을 깨끗하게 한 옥수수 속대는 바로 중량을 달아서 판매를 하시면 될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발송해드리는 옥수수 포장 상자 안에는 이가 아플 때 쓰는 민간요법이라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손질을 하신 후 속대차를 끓여서 드시거나 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한 상자에 20kg씩 옥수수 속대가 손질이 되어서 두 상자 그러니까 40kg가 발송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옥수수 속대를 화물로 받으시면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옥수수 속대는 물 2리터에 볼펜 길이만한 거 4,5개를 넣고 약 20분가량 삶으면 물이 잘 우러나는데요. 그 물을 마시기 좋게 식혀서 마시거나 가글을 하시면 치통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옥수수 속대 20kg 포장 상자를 영상으로 담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주문하신 무청 시래기를 손질해서 오늘 발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식당으로 갈 건데요. 10kg 포장을 하고 또 가정용으로 주문하신 것은 1kg 포장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발송할 무청 시래기를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요. 식당으로 갈 겁니다. 광주에서 추어탕을 하시는 식당으로 보내드릴 건데 한 상자에 10kg를 포장해서 오늘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택배 화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냥 보내면 이게 다 엉켜가지고 택배 화물을 받았을 때 물건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지런히 골라서 손질을 하고 못 쓸 것은 떼어내고 이렇게 손질 작업을 거쳐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춥고 바람이 차게 불 때는 무청 시래기 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청 시래기를 주문하면 이렇게 새파랗게 마른 무청 시래기를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잘 말리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선 무청을 재배를 잘 해야 하고 제때 거둬서 말리는 것을 자연건조하기 때문에 잘 해줘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파랗게 마르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식당으로 보낼 무청 시래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모습인데요. 전자자올로 달아보니까 12.24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무게를 제어하면 정량이 10kg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릴 무청 시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포장 마감하기 전에의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kg면 중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는 너무 많은 분량이고 식당으로 갈 건데요. 식당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서는 일주일에 10kg를 팔으면 엄청 잘 되는 데고 한 달에 10kg, 15kg 정도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특본 무청 시래기 1kg 포장 상자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늘 마감된 상태가 화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무청 시래기는 오늘 보내드리면 내일 여러분들 주소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호박 말린 겁니다. 호박 고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식당으로 판매를 하려고 벌크 봉지를 꺼내놨습니다. 5kg씩 담아서 오늘 CJ대한통운 택배로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한식당 같은 데서 주로 주문하시는데요. 가정에서는 500g이나 1kg 정도 주문을 하시면 여러 번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평소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농산물들을 이렇게 발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